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3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매 안식일 이것은 바로 절기에 속해 있는 이 세 가지 절기에 속해 있는 안식일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는데 신명기 16장 16절과 출애국기 34장 24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가서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매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매 월삭이 있는데 이 매 월삭은 예수님의 탄신일을 말하는 것인데 달마다 열리게 되는 생명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나타내는 이 생명과를 월삭에 먹는 것인데 사올 왕도 다익과 함께 월삭에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월삭은 예수님의 탄신일을 가리킨다 기원전 5년 아비벌 1일날 예수님께서 맏아들로서 태어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1844년도에 예수님의 십자가 연도가 서기 30년도에서 서기 31년도로 변경되었던 그 그림이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책이 뭐냐면 The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 이 책이 리뷰 앤 헤랄드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에 보게 되면 1844년도에 있었던 여러가지 사건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책에 보게 되면 1844년도에 두 번의 대실망을 겪게 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연도가 서기 30년으로 생각을 했다가 10월 22일로 옮기면서 31년도로 이 십자가 연도가 옮겨가는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단위에서 9장과 8장을 연구해 보면 1844년도 봄에 있었던 첫 번째 대실망이 성경적인 2300년의 끝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연도벌 6월절, 아비벌 14일의 요일인데요 저는 이거 외웠는데 수월토수월월금 그래서 여화증인들의 경우에는 서기 33년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서기 33년도만 6월절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교단은 서기 31년도를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데 서기 31년도에는 6월절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서기 31년도는 절대로 십자가 연도가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은 서기 30년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에스갤서 1장 1절에 보면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그발이라고 하는 것은 체질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사로잡혀 있다, 이거는 죄의 종된 상태, 애굽의 종된 상태, 바벨론에 잡혀 있는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죄를 짓고 죄의 그 포로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을 출애국,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이 하늘이 열린 것이 결국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같은 것인데 지성소는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의 영광의 하늘 그래서 지성소 안에 법괴가 있고 그 법괴의 뚜껑을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보호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 그리고 26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날짜는 에스겔서가 기록될 때 기원전 590년경에 이 에스겔이 30년 4월 5일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보자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보자는 보름달을 의미하죠 그래서 게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게시를 받았는데 이 주의 날은 아비벌 15일 보름달이 뜨는 날인데 게시록 4장에 가면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자를 보았다 그런데 그 보자가 보름달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보름달이 뜨는 아비벌 15일 날 요한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보자는 보름달이 뜨는 날에 내려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내용이 잠원 7장 20절에서 남편이 돌아오시는 날에는 보름달이 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는데 이 40일이 1일을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포위한 날짜가 아비벌 1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34절에 보면 12면의 정탐꾼들이 가난한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악평하게 되었을 때 그 40일을 1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더 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지내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천국의 실체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 40일을 1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인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같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둘이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거시적으로 그려놓은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3000년 동안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는 베드로다 내가 너 위에 나의 교회를 건축하겠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가 비둘기의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너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건축하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축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40일이 40년으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40번째 희년으로 또 적용이 됩니다 호세야 6장 2절에 이틀 만에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구 역사 7030년을 말하는 것인데 원래는 7000년인데 10편 90편 4절에 보면 죽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죽게는 천년이 지나간 밤의 한 경점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점은 1경 2경 3경 4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 4경에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처음에 1경 2경 3경 이것은 3000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년이 지나간 다음에 밤 4경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에 7030년을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님께서 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이 7000년 기간 사이에다가 끼워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3000년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30년 동안에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원전 4년에 기원전 5년에 태어나셔서 기원전 기간 동안에는 4년을 사셨고 기원 후 기간에는 30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원전 5년에 아비벌 1일날 태어나셨고 기원전 6년 오순절 때 잉태가 되셨으며 예수님께서 마리에게 임신되어 계셨던 기간은 292일 동안 임신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나의 표적 구중적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만 30년이 지나간 후에 물침례와 성령침례를 받으셨고 만 3년의 공생애가 지나간 후에 피해침례를 받으셨고 만 3일 동안에 땅 속에서 계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만 3천 년이 지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오시고 만 300년이 동행한 후에 에녹이 하늘로 승천하였는데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헵시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는데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300년도 역시 요나의 표적을 증거하기 위해서 300년이 완전히 꽉 찬 다음에 에녹이 승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의 경우에는 35년이 지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그래서 오순절 때 성육신 내시고 오순절 때 보자로 올라가셨다 게시록에 가면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만 3.5대가 지나간 후에 남은 자손이 탄생하게 되고 만 3.5대가 지나간 후에 흰무리가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두 선지자의 경우에는 만 3.5일 후에 두 선지자가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동산,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의 정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844년도에는 두 번의 대실망이 있었는데 첫 번째 대실망 3월 21일 아비벌 1일부터 1844년 3월 21일 아비벌 1일까지 정확하게 2300년 이것이 정확한 예언 해석이고 두 번째 실망은 기원전 457년 10월 22일부터 1844년 10월 22일인데 이 해석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다니엘 속 9장 25절과 23절에서 명령이 나갈 때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명령이 나간 시점은 에스라 7장 7절과 9절에서 에스라야 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때 에스라가 아비벌 1일날 올라갔는데 그게 바로 기산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시게 되면 즉시 그 뒤에 행동이 따르게 되는데 명령과 행동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야 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때 에스라는 바로 출발을 하였는데 다니엘 속 9장 25절에 보면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두 개의 동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내렸을 때 출발을 하였기 때문에 기산점은 기원전 457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기간 동안에는 4년을 사셨고 이 4년이 가리키는 것은 4천년을 가리킨다 그리고 에스라가 출발해 가지고 넉 달 뒤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 넉 달도 역시 4천년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30년은 3천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7030번에 해당되는 단어가 검은고 게시록에 보면 검은고 타는 소리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새 노래인데 7030년의 비밀을 깨달아야지만이 저희들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새 것으로 너희들과 함께 마실 때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포도나무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새 것, 새 노래 삼낮 삼밤 땅 속에서를 믿게 될 때 거기에서 샘물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 새 것으로 마신다 이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잔을 옮겨 주십시오 너희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이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2026년도가 되면 42달의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주를 마시는 사건입니다 고난의 잔 그것을 마시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도와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0일의 예언 도표인데요 기원전 457년부터 490년 동안의 이 달력을 만들게 되면 이 마지막 7년 중에서 가운데가 서기 30년 1회의 절반 일주일의 가운데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겠다 그래서 서기 30년도가 십자가 연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재림과 초림은 둘 다 똑같은데 먼저 엘리야가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두 증인이었다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두 증인으로서 활동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에 핍박이 왔는데 재림 때에도 엘리야가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선지자가 1260일 동안에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초실절 이때 14만 사천인들이 첫 열매로서 인침을 받고 그리고 나서 42달에 대활란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라고 하는 표현이 세 번 나오는데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음행하는 연고 외에는 나는 나의 교회와 이혼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 가운데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를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세 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요나의 표적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서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마음으로 삼낮 삼밤 땅 속에서를 마음가운데 듣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요나의 표적을 마음가운데 생각하게 되면 아 안식일 교단에서 현재 가르치고 있는 금요일 십자가설은 거짓말이구나 거짓된 교리구나 하는 것을 어느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10년째 이것을 외치고 있는데요 왜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 심지어 평신도들까지도 이 단순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일까 이것이 저의 마음가운데 가장 큰 숙제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소에 있는 말씀을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제림 교단에 속해 있는 지도자들과 또 평신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고 안식일 교단의 개혁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여러분 각자가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안식일 교단은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합니다 한국 안식일 교단이 개혁하게 될 때 전 세계에 있는 안식일 교단이 따라서 개혁하게 될 것인데 주님의 제림은 동쪽에서 번개가 번쩍해서 서평까지 비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동쪽에 있는 한국 안식일 교단이 개혁을 해야 전 세계에 있는 안식일 교단으로 이 개혁의 물결이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에 대총회 그리고 미시간에 있는 앤드류스 대학교 또 36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그리고 연합회에 가서 제가 여러 번 호소를 드렸는데 교단의 지도자들이 이 명백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비극적인 사실인데 안식일 교단에 있는 평신도 여러분 교단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교단의 지도자들이 잠자고 있으면 평신도들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전 세계에 지금 안식일 교인이 2천만 명이 넘지만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경고할 수 있습니다 2천만 명의 안식일 교인들은 삼낮삼밤 땅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교단은 참된 증인의 권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단의 운명이 결정될 것인데 여러분 한국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평신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영광스럽게 성취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주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들을 가지고 증거하시게 된다면 안식일 교단은 망하게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 천국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저는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 저도 참 저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손을 얹고 예수님은 명백하게 서기 30년도 수요일에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화인 여사가 실수한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화인 여사에 화인 여사가 아들이 넷이었는데 첫 번째 장남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막내도 하나님께서 죽였습니다 여리고 성을 너희들이 재건축하게 되면 마다들과 막내 아들을 내가 죽이겠다 게시록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게 될 때 내가 그 자녀들을 죽이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화인 여사의 마다들과 막내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인 여사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화인 여사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고친다고 해서 화인 여사의 업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교단에 있는 성도 여러분 화인 여사가 분명히 경고하기를 안식일 교단 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짓된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열렬하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안식일 교단은 말 그대로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 교단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게 된다면 안식일 교단은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명을 깨닫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단위에서 안에 있는 일곱 임봉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 단위에서 안에 있는 이 일곱 임봉은 안식일 교단이 아니면 깨닫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일 교단이 지난 169년 동안에 1844년과 관련된 단위에서 8장, 단위에서 9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위에서 안에 있는 일곱 임봉을 깨닫고 해석하고 그것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교단은 안식일 교단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영재자매 여러분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안식일 교단이 깨어나야 특별히 평신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제가 앤드류스 대학교에 가서 그 교수님들을 일일이 만나면서 호소를 드렸습니다 앤드류스의 대학교의 교수님들은 이 제림 교단의 주석서를 쓰시는 분들인데 제가 그분들께 레위기서 23장 11절의 그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앤드류스 대학교에 있는 신학가 교수님들조차도 화인여사의 권위를 예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고 화인여사를 어떻게 하면 옹호할 수 있을까 그것을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때 제가 인터넷으로 그 여러 교수님들과 인터넷상에서 이메일로 공개토론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도 다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1절 15절 16절에는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세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식일 교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비벌 16일 요제절 1호는 거짓된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화인여사가 시대의 소망에서 아비벌 16일이 요제절이다 라고 기록해놨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지난 169년 동안에 그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 여러분께서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안식일 교단의 현재 교리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저희들은 이 마지막 때 개혁과 함께 이 세상에서 빛과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교단의 성도 여러분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제가 미국에서의 생활을 줬고 한국에 나와서 2018년도부터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식일 교단을 깨우기 위해서 저는 한국에 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저를 옹호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말씀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래도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인데 안식일 교단은 지금 현재 저 그리스의 편에 서 있고 캄캄한 흠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부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2022년도에는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 하나가 매매되지 아니하는 양심을 갖고 이 마지막 때 인물이 부족합니다 매매되지 아니하는 양심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안식일 교단이 현재 가르치고 있는 금요일 십자가설은 잘못됐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과연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진리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열렬히 연구하고 안식일 교단의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여러분 자신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침묵하고 있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단임 목사에게 집요하게 물어보세요 저희들은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을 깨워야 합니다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도 다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석 9장 15절 16절에서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백성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도다 이 슬픈 일이 안식일 교단에 일어나지 않도록 제발 기도하고 매매되지 않냐는 양심을 갖고 바른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